안녕하십니까 3위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응용문제를 함께 봅시다 이번에 응용문제는 약간 까다로워요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중급 정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해도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를 65 내지 한 70점 정도를 기대하는 그러한 수준이 됐습니다 골고루 전체적으로 나왔지만 상중하에서 중의 한 8문제 정도 하가 한 7문제 정도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자 1번 봅시다 전기로 중 열효율에 가장 좋은 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전기로는 이제 저조파 유도라랄지 아크로보다는 우리가 저항로가 있죠 간접식으로 흑연화로랄지 카버른듬도인데 유도라랄지 아크로보다는 저항로가 효율이 높죠 그래서 이 흑연화로는 보통 섭씨 2300에서 3000도 정도 카버른듬도는 2000도 정도에서 온도가 좀 낮은 쪽에서가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어요 저항로 중에서 간접 저항로죠 자 2번은 트랜지스터 정압 온도가 최대 전격값이 75도 이걸 넘으면 이제 파손된다 그런 뜻이야 특성이 변합니다 추위 온도가 35도 그럼 그 차가 얼마입니까 40도죠 40도까지는 온도 상승을 허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컬렉터 손실 PC의 최대 전격값은 10W라고 할 때 열 저항 그러니까 1W당의 온도를 얘기하죠 자 이런 경우는 75도에서 얼마를 주요 온도를 빼요 그럼 이게 온도 상승인데 이것을 뭘로 여기서 손실 전력으로 나눠주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40을 10으로 하면 4W죠 단위 단위만 봐도 얼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다 그런 뜻이야 자 3번 열 전두율 1m당 전달되는 열량을 열 에너지를 얘기하죠 열 에너지를 그래서 이건 3번 왓드 퍼 미터 도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왓드가 뭐예요 왓드가 이게 초당 에너지입니다 초당 에너지 그래서 왓드 미터 도시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것을 킬로칼로리 미터아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미터아워 그리고 도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칼로리를 줄을 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줄을 시간으로 나누면 왓드가 되기 때문에 칼로리 즉 줄을 열량으로 환산하고 4.186줄이 1칼로리니까 그리고 이 시간으로 나눈 것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열 에너지 단위미터를 통과하는 열 에너지죠 그래서 3번이 되었어요 자 4번은 평행평판 전극 사이에 유전체인 피열물을 삽입하고 벌써 유전체다 그러면 유전 가열이죠 고조파 전개를 인가하면 피열물 내에 유전체 손이 발생하여 가열된다 하여튼 유전체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건 유전 가열입니다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유전 가열이다 그런 것이요 자 5번 봅시다 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는데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 광도와 관계될 때는 우리가 조도를 구할 때 거리 역자성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럭스다 거리 역자성의 법칙 광도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점광원에서 나옵니다 점광원 자 여기서 F의 루맨에 어떤 점광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사방팔방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하나의 구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얼마짜리 반지럼 R짜리 구면 그러면 자 9의 입체각이 얼마죠 9 중심에서 보는 입체각 오메가는 4파이의 스테라디안 이렇게 되죠 그러면 광도가 뭐냐 광도라는 것은 입체각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속 전체 나오는 광속을 9의 중심의 입체각으로 나누면 이것이 루맨퍼 스테라디안 이것이 칸델라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I는 이콜 9의 중심에서 보는 입체가 4파이 스테라디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체 광속은 얼마가 돼요 4파이 I가 나옵니다 루맨 그러면 우리가 조돌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입사광속이에요 자 면적으로 나누자 그러면 9의 면적은 얼마죠 4파이 R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자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자 그러면 4파이가 없어지니까 뭐만 나와요 R제곱분의 I라는 럭스, 초도가 나오죠 그래서 광도에 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고 거래제곱에 반비란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일 때 점광온일 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점광온 그죠 점광온일 때 적용한다 우리 그 교재에 보면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5번에 몇 번 5번에 3번이 되겠죠 그럼 1번에 3번 1번 Ooooh B 1 3번 2 3